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코로나19 이후 선교 방향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션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예술회장료의 합동총회가 특별기도주간과 특별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국가와 교회의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 특별기도주간과 특별기도의 날 관련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CTS뉴스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대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내 코로나19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국내 신종 코로나19 확진자가 모두 11,85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9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6월 9일 0시 기준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 38명이 추가되면서 11,852명으로 늘었고 확진자 중 완치자는 1만 589명으로 완치율은 89.3%라고 밝혔습니다.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989명이고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난 274명입니다.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인 치명률은 2.31%입니다. 20대 이하에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부가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범사업을 도입한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소식을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시범 도입했다고요? 네, 종교시설, 학원,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정부는 역학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1일부터 시범 도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범사업을 통해 유흥주점 등 감염병 고위험시설에 출입한 6천여 명의 명부를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1일부터 6일 자정까지 시범사업 지정시설은 16개 업소에서는 3,170명의 출입 기록을 확보했고 그 밖의 자발적으로 참여한 287개 업소에서 2,881명의 기록을 수집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대 고위험시설에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시설 운영자들의 혼란도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그러면 8대 고위험시설은 어떤 곳을 의미하는 건가요? 네, 화면을 보시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헌팅포차, 감성주점, 클럽 룸사랑 등을 말하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등을 말합니다. 또한 줌바, 태고 등 단체로 격렬하게 운동하는 실내 집단운동시설과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8대 고위험시설에 포함됩니다. 방역당국은 아직 업소들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일부 고령층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용방법 등을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 지자체와 기관 담당자들을 교육할 예정이며 오는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본격 시행할 방침입니다. 네, 그렇다면 시설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시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개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 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이용자의 방문을 기록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의 분산관리랍니다.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되는데요. 수집된 개인 신상정보는 4주 후 파기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QR코드 같은 전상관리 시스템은 사실 코로나19 초기에 일부 교회들이 도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연세중학교에 성도 등록증과 바코드를 활용해 해당 인원의 좌석과 주위 사람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 의자마다 일정 간격 스티커를 붙였고 그 자리에 교인이 앉으면 예배위원들이 의자에 설치된 바코드를 체크합니다. 바코드와 교인들의 등록증이 연동돼 교인들이 앉은 자리가 교회 전체 통제실에서 파악합니다. 누군가 코로나에 감염되면 누가 그 사람 옆에 있었는지 모르고 동선도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연세중학교의 경우 역학관계를 조사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일부 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이와 같은 전상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방역과 예방에 앞장서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민간 차원에서 도입된 전상관리 시스템을 이제는 정부에서 참고해 도입하고 있는 겁니다. 네, 조금 더 빨리 도입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예방과 또 방역에 앞장서고 있고 참 솔선수범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온라인 사역에 대한 고민도 더 깊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춤했던 코로나19가 이태원 클럽발 감염 전파로 다시 확산하며 많은 교회들이 준비해온 대부분의 사역들을 중단,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교회들은 성경공부, 구형예배, 신방 등 대면 사역의 경우 온라인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경우 주일 예배당 출입 시 1m 이상 거리 두기, 발열 체크, 성도 등록증 확인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 목회를 동시에 유지하고 있는데요. 비상시 즉각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상황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코로나19 이후 교회는 많은 부분이 달라져야 한다며 모든 교역자들이 교회가 근거하고 있는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지침을 따르는 가운데 여러 채널 등을 이용해서 성경 강의를 진행하도록 권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만 2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성전에 약 3천 명만 참석해 오프라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온라인 사역을 강화하며 체계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교회 사역에도 끊임없는 변화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대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 모든 분야가 코로나의 풍파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선교도 예외일 수는 없겠죠. 한국 세계 선교회 KWMA가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선교계의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데요. 박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KWMA 조용중 사무총장은 선교계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뉠 만큼 큰 변화를 겪고 있다고 체감합니다. 선교사들을 이제는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거의 세계화에서 지역화의 경향으로 강하게 움직여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교사들도 어떻게 여기에 대처를 해나가야 될 것인지 비대면 그러한 모든 환경이 되었을 때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 것인지 KWMA가 코로나 이후 선교계의 변화와 대응 방안을 총체적으로 제시하고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설립 30주년을 준비하는 행사에서 방향을 선회해 코로나 이후 선교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나선 겁니다. KWMA는 포스트 코로나19 미션이라는 이름으로 포럼과 미니 특강, 좌담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포럼은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선교지형 변화를 다룹니다. 코로나 이후 국제사회와 외국인 정책, 기업 등의 변화를 전문적인 시각에서 제시합니다. 미니 특강을 통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선교사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풀어줍니다. 디지털 시대 사역 방안과 선교사의 비자 관리, 건강 관리까지 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짚습니다. 좌담회에서는 다양한 선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현역 은퇴 선교사를 비롯해 선교사 자녀, 선교단체 종사자 등 다방면의 이야기를 통해 선교의 진보를 고민합니다. 6월 중순부터 6개월여간 제공할 예정인 포스트 코로나19 미션. 실무자들은 포스트 코로나19 미션이 선교 위기 속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코로나는 지금 혼자 개인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연합하는 일들이 잘 준비가 됐으면 좋겠고 이것이 이제 한국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교회의 좋은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은 방송대로, 선교사 지원은 지원대로, 또 선교사를 위한 여러 복지나 멤버 케어들을 토탈화해서 선교사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서 연합과 협력으로 가야 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발빠른 코로나 대처로 전 세계에 주목을 받은 한국. 선교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대한민국의 장로의 합동총회가 국가와 교회의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 특별기도주간과 특별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예정 합동은 오는 15일부터 21일 전국교회 특별기도주간으로 19일을 특별기도의 날로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정 합동 김종준 총회장은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로 무너진 것들이 너무나 많고 회복되지 않으면 영적, 물질적으로 퇴락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모두가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교회와 예배, 신앙과 다음 세대, 경제 회복을 위해 기도하자고 권면했습니다. 예정 합동총회는 오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57회 전국 목사 장로회 기도회를 갖고 다시 한번 회복을 위해 기도할 계획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가 코로나19의 여파로 내년 9월에 독일에서 열릴 예정이던 11차 총회를 2022년으로 연기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실행위원회와 독일 보금주의 교회 관계자들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내년 총회를 준비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해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아그네스 아붐 중앙위원회 의장은 2022년에 전세계 교회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면 연기에 따른 아픔이 큰 기쁨으로 상쇄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800차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를 기념해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도회에서 주빌리 상임위원장 정성진 목사는 2004년에 시작한 연합기도운동이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로 이어져 800차까지 지속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며 이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가 통일대한민국의 새벽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주빌리 상임공동대표 오정현 목사는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는 16년 동안 상록수신앙의 자세로 기도해왔다며 천회가 되기 전에 평양에서 특별새벽부흥회가 열리고 피울림 없는 보금적 통일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한국교회와 북한의 회복, 민족의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이 2020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 수상자를 추천받을 예정입니다. 기훈실은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교회, 기독교 윤리가 반듯하고 도덕적 선구자 역할을 하는 교회를 대중소형교회와 특수목회로 구분해 총 4곳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추천 기간은 오는 6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로 좋은교회, 수상교회 대표를 비롯해 각 교단 사회봉사와 선교 교육 담당자, 기독교 NGO 단체 대표 등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 시상식은 오는 11월 16일에 개최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2020 제17차 아동복지포럼을 개최합니다. 포럼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정익중 교수 등이 코로나19 전후 아동의 일상 변화와 행복, 코로나19로 발생한 돌봄과 교육 공백, 현장 체험 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 아동이 행복할 권리보장을 위하여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를 주제로 동서대학교 김영미 교수와 한국교육개발원 손찬희 실장, 아동권리보장원 김선숙 센터장이 패널로 참여하는 자유발표 시간도 가질 계획입니다. 포럼은 오는 26일 페럼타워에서 개최됩니다. 기독교 비영리단체인 나그네 상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를 지원했습니다. 나그네 상점은 아프리카 친구들에게 손을 내밀어주세요 후원 프로젝트를 통해 모금한 후원금 약 천만 원을 아프리카 다섯 개 나라에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를 설립한 이이다솔 파송 선교사는 아프리카 주민에게 코로나19는 방역을 넘어 생존의 문제라며 교회와 성도들이 건넨 마음이 아프리카 지역의 위로와 소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후원금은 모잠비크와 에스와티니를 비롯해 레소토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우간다 등 다섯 개 나라의 식량 지원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군산노회 여전도회연합회가 군산 안디옥교회에서 81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보금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주제로 열린 총회에서 말씀을 전한 군산 안디옥교회 김정식 목사는 가나한 땅에 갔던 정탐꾼 12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모든 것이 가능함을 고백한 여우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회무처리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회장 계복교회 이미숙 권사와 부회장 이덕실 권사 등 현 임원들을 81회기에도 유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군산 성시화운동본부와 아사엘축구선교단이 공동주간해 군산대학교에서 6회 성시화운동본부 교회 대항 친선축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군산 평안교회와 아사엘축구선교단 그리고 성광교회와 드림교회가 참여했습니다. 경기전 드림 예배에서 군산 성광교회 차상영 목사는 전심전력이란 제목으로 교단을 초월해 스포츠로 하나 되는 일을 위해 참여한 모든 선수가 전심전력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연합을 이루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축구대회에서는 군산 평안교회와 아사엘축구선교단, 성광교회와 드림교회가 20분씩 경기를 펼쳤으며 군산 드림교회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기독교 대항 감리회 남부연회 남선교연합회가 1회 남부연회 감독기 탁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기감 남부연회 임재택 감독은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남선교연합회 회장 곽상길 장로는 연합회 선교화는 남선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대회장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14개 지방회가 개인 복식과 단체전으로 나눠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대회에서는 대전, 유성, 북지방이 최우수상 등을 차지했습니다. 기감 남부연회 중부지방회가 중촌 감리교회에서 장로 은퇴 찬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감 남부연회 중부지방회 남재영 감리사는 남은 삶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의지해 하나님의 의가 빛과 같이 빛나며 공의가 햇살처럼 따뜻한 아름다운 생애 여정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찬하사와 축사, 축가 순서에 이어 은퇴장로 중촌교회 김원배 장로와 보문교회 장진용 장로에게 찬하패를 전달했습니다. 충주 서부 감리교회가 평신도주의를 맡자 뷰티화장품 오한선 대표를 초청해 간증집회를 가졌습니다. 평신도들의 제자화를 위해 마련한 평신도주의배에서 간증을 전한 뷰티화장품 대표 오한선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새겨질 때 진정한 행복의 레시피가 완성된다며 영적인 예배와 뜨거운 찬양,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예수로 세팅하는 삶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평신도주의 헌금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한 지역교회 교역자를 위해 봉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CTS 기독교TV의 영상선교 사역을 소개하고 100만인 영상선교사를 모집하는 시간도 진행했습니다. 청주 미평교회가 창립 74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전철희 목사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섬기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며 입이 아닌 몸짓으로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일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창립 74주년 기념 예배에서 명예권사를 추대하고 시무장로로 30년 근속한 장로에게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기념 동영상 시청, 축하 케이크 커팅 등 교회 창립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주 영강교회가 원로 목사 추대와 담임 목사 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한국 기독교장로회 강원로회 회장 최봉주 목사의 사회로 시작한 원로 목사 추대식에서 원주 영강교회 서재일 목사는 내가 한 목회가 아닌 하나님이 하신 40년 목회를 감사하며 함께한 성도님에게 감사하다고 은퇴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원주 영강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한 이영재 목사는 전임 목사님의 뒤를 이어 교회를 아름답고 평화롭게 만들며 미래를 향해 기초를 놓는 역할을 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예장 통합 안동 광성교회가 은퇴와 임직 예식을 가졌습니다. 광성교회 석조예배당에서 진행한 이번 예식에서 장로 6명을 비롯해 총 19명이 새롭게 직분자로 임직했습니다. 임직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경안노 회장 김영윤 목사는 홍수 심판 이후 노아의 자녀들을 거론하며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은 모두 행동을 가려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예식은 코로나19로 방역수칙을 지키며 진행됐고 300명이 넘는 성도들과 노회 임원들이 참석해 은퇴자와 임직자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울산 대형교회가 원로장로 출퇴식을 갖고 항존직 은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예장합동 남울산 노회 증경노 회장 정연철 목사는 은퇴는 새로운 사역의 시작이라며 은퇴 이후 주님께 더 쓰임받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조은 목사의 개회사로 시작한 2부 순서에서 전전수 장로를 원로장으로 추대하고 최강봉 장로 등 10명의 항존직 은퇴식을 진행했습니다. 대형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오는 14일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윤 지문입니다. 오늘은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한 의미 구분을 좀 해보려고 해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수정신고는 무엇이고 경정청구는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으세요. 간단히 살펴보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을 놓쳤을 때 바로 잡는 방법이에요. 먼저 수정신고를 좀 살펴보면 일단 기한 내에 신고한 사람이 어떤 이유든 간에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누락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신고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더 내야 할 세금을 못 내서 더 납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수정신고고요.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일단 기한 내에 신고한 사람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줄이기 위해 하는 청구 절차예요. 반대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납부를 많이 했으나 나는 소득공제, 기타 등등, 세액공제 등이 빠져서 더 환급을 해주세요. 라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정신고는 납부를 추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고나 이런 것들이 좀 용이해요. 그런데 경정청구는 이제 환급을 요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도 좀 까다롭고 세무소에서 좀 까다롭게 살펴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정신고 때는 좀 편안하게 신고를 할 수 있지만 경정청구는 좀 이제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까 참고를 좀 하셔서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학력 인구가 줄어들면서 전국에 있는 대학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는 등 기존과는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서 세계 선교를 위한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해 변화의 걸음을 내딛는 신학대학교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 안경승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 그리고 학령 인구 감소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요즘 신학대학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신학대학교가 처한 시대적 도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출산율 저와 함께 학생 수가 극감해서 산후조리원부터 대학,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대학 신입생 정원이 더 많아진 시대를 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쏠림 현상으로 빈익빈 부익부의 그런 현상이 대학 교육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학생의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과 함께 안타까운 고육지체도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일반 학교의 어려움에 더해서 교회가 정체되고 주일학교 학생 수가 많이 줄어서 신학대학을 교명으로 갖고 있고 또 기독교 정체성을 지향하는 대학구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대학생의 감소만이 아니고 목회자나 선교사, 사역 후보생도 눈에 띄게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이다 보니까 적지 않은 신학대학이 단지 어렵다는 정도가 아니고 정체성의 위기, 어떻게 보면 생존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너무 어려움 속에서도 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작지만 신실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 현장에서 많이 고민하고 애쓰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에서 많이 머리를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있는 상태고 또 우리 성도분들과 우리 교회가 신학대학에 그동안도 많이 후원하고 도와주셨지만 이런 고민 함께 해주시고 열악함에 많은 후원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교육 환경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코로나19 사태는 일부 치열하게 대처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총칼 없는 전쟁과도 같다고 얘기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또 떠나보내야 되고 또 병상에 누워계신 분들은 제한과도 같이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재난과도 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회복의 기간 동안 또 온전해지는 기간 동안 많은 도움이 교회와 성도를 통해 가지고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사회와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교회가 힘을 모아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학의 4차 혁명과 관련된 영향은 사실 저희는 4차 혁명이 뭔지 피부로 그렇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을 실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온라인 강의의 필요성은 느꼈지만 이렇게 신속하고 전면적으로 원격 강의가 도입된 적이 없는데 그걸 경험하고 있고요. 학생들은 원격 강의를 통해 가지고 배우고 있고 또 실시간 화상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교수와 동료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학교 현장만이 아니고 방이 그리고 또 요새 학생들은 카페가 교육 현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컴퓨터를 열면 학습의 장이 열리고요. 그곳에서 어디서든 언제든 교육받는 시대가 되었고 통학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자기 주도하면서 자기 시간을 절제하고 또 규모 있게 선택하고 계획하고 하는 자기 주도 학습도 훈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보완하면서 오프라인의 점검 또 교수와 학생의 인격적 고제 공동체 활동 등이 더 추가될 걸로 생각합니다. 앞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생기면서 그동안 그냥 의뢰그려렛던 이런 관념들이 많이 깨지고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기독교 가치관이 더 중요하다 이런 지금 강조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코로나19 사태 속에 기독교 가치관이 왜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제 주변에도 격리, 자가 격리나 또 사회적 거리 두기, 생활 거리 두기 등을 통해서 우울, 무기력 호소하는 분들 꽤 있습니다. 또 확진자 그런 어떤 문자, 확산 이런 얘기들을 전해드리면서 공항이나 불안 같은 장애를 호소하는 분들도 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하는 분들도 격리된 생활을 한다는 것이 힘들구나 하는 걸 보게 되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관계적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문이 불효일견이라고 하는 말을 빗대서 백 디지털이 불효일 아날로그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무리 가상 공간을 통해서 만남을 가져도 진심이 오고 가는 인격과 인격의 관계적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빗대서 얘기한 거고요. 이 관계는 정말 우리가 함께하는, 교제하는 공동체의 만남을 통해서 보완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요새 혼적, 혼밥 해서 익숙해졌지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혼자 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관계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기독교는 중요한 가치와 성장을 위한 훈련의 내용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홀로함이고 하나는 함께함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홀로함의 시간이 이런 어떤 밖에 나가서 활동하기만 좋아했던 분들은 자기만의 시간, 가족과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점검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함께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도 어떻게 보면 또 절실하게 느끼면서 만들어 가야 되고 우리 모두가 사실 그동안 시행착을 통해서 공동체의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함께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고 또 거기서 훈련받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혼자 있지만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과 만나는 홀로함을 지킬 수 있는 성도 그리고 함께하면서도 영향도 받고 영향을 주면서 자기를 나눌 수 있는 성도 그런 성도가 아마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고 아주 건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로 자리매김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독교 교육은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시대의 흐름과 문화가 많이 격변하면서 그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견뎌 왔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가지고 또 이 기독교의 공동체가 유지 발전되어 왔는데 이 혼동과 변화의 시대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게 뭘까? 그리고 기준과 원칙이 무너진 곳에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기독교 복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탁월함이 어떤 교만함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없이 보이는 그런 능력이 인간의 욕망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어디에 해답이 있고 어디에 살 길이 있는지 바로 복음 진리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확신하면서 주어진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전문 영역도 훈련하고 다양성도 융합하는 그런 역량 하지만 4차 혁명 시대에 어떤 빅데이터도 어떤 초이성적 인공지능도 제시하지 못하는 기쁨, 사랑, 정의, 배려, 화평 이런 기독교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건강한 사육자로 건강한 기독교 직업인으로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게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런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 대학이고 신학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성경적 가치관을 잘 지켜야 될 텐데 급변하는 시대에 아시아연합 신학대학교는 어떤 변화에 대응을 할 예정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는 1974년에 아세아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40년에 가까운 시기 동안 국내외 그리고 아세아 아프리카에 참 유수한 좋은 지도자를 많이 양성했고요. 지금도 국내외 그리고 다문화, 다문화권에 많은 하나님의 사육자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는 신학과 선교, 실천학문으로 상당과 교육, 복지, 언어, 영어와 중국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가 항상 학생들이 졸업할 때 꼭 배우고 나가는 것은 선교해야 되는구나. 선교해야지 우리가 사는구나. 하는 걸 배우는 그런 교육을 또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같이 변하지만은 변하지 않는 성경의 말씀 위에서 그 토대 위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진리로 세상을 섬기고 변화시키는 그런 사육자를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대 특징을 융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융합을 하다 보면 이 중심이 없어져 버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가치 위에서 융합을 해야 되는지 다양성을 아우러야 되는지 모호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는 다양성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기준과 중심이 없을 때는 항상 상대주의와 다원주의도 빠지듯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원리 위에서 시작도 하나님 말씀이고 방법도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내고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내는 준비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학부를 재편해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도 노력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인 전략이 어떤 걸까요? 내년부터 우리 학교는 다섯 개의 전공으로 이루어졌던 학과 중심에서 학부제로 개편을 하게 됩니다. 학부제는 두 학부가 있습니다. 글로벌 미션 선교 학부가 있고요. 그 안에 신학과 선교 두 트랙이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융합 리더 학부가 있습니다. 그 안에 기독교 교육과 미디어, 사회복지, 청소년 상담 지도 그리고 영어, 중국어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들어오면 1학년 때 자신의 전공을 고민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사는 게 가치 있는 삶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요. 2학년 때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두 개의 트랙, 두 개의 전공을 하게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전공을 잘 다양성을 아우르며 융합해가는 역량을 키우도록 하고요. 그 기준이 성경 말씀이고 또 그 안에서 융합하는 연습들을 하면서 조금 더 준비된 직업인으로 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실 진로 상담학자는 한평생 한 사람이 직업과 진로 변경과 관련해서 한 열 번 정도의 변화를 경험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적응력 이런 걸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학과 기독교 교육과 미디어를 배웠다면 정말 기독교 교육과 미디어라는 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용을 채울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융합형인지 그 다음에 상담하면서 성교를 배운다면 성교지에서 사람들을 키우고 회복시키는 일에 다문화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상담자 이런 이제 융합형 리더를 키우기 위해서 지금 이제 계획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단순히 학부 재편을 넘어서요. 진정한 기독 리더로 거듭나기 위한 특별 과정도 진행한다고 했는데 어떤 과정입니까? 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다 전공이라고 하는 특징과 함께 두 가지가 크게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양인증제라고 하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준비해야 되는 것이 성경을 통한 기준과 원칙을 아는 것 그런 어떤 관점과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학생들을 이제 현장에서 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학생들이 생각하는 능력이 훈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생각하고 사고하는 인문학적인 소양 그다음에 자신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세상과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걸 좀 도와주는 게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학생들의 진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양인증제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두 개 내지 세 개의 인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인증 안에 네 가지 인재상을 그리면서 구체화했는데요. 인성과 신앙입니다. 이 부분의 인증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 사람이 인격적이 됐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교과 과정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비교과 과정 성교를 가고 봉사를 하고 캠프에 참여하면서 훈련하면서 자신이 그런 소양을 갖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민감성과 타골성이라고 하는 또 인재상 그다음에 소통할 줄 아는 사람 소통과 공감이 있는 따뜻함이 있는 그런 인재상 그다음에 창의 융합 능력을 가진 인재상 그런 이제 교양인증제도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준비된 교양인 좋은 기독교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저희가 더 하는 것은 사제동행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사제동행은 말 그대로 교수와 학생의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선후배하고의 만남도 갖게 됩니다. 이제 학기 초에 한 10여 명 정도가 모이면 교수 한 분이 그 10여 명의 학생들과 1년 동안 교과 과정도 아니고 공부의 기간도 아니고 교제합니다. 그러면서 개인 상담하고 집단으로 같이 얘기 나누고 그러면서 문화활동도 하고 예술활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체험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자기 진로도 고민하게 하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갖게 하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독교 교육은 지식을 배우는 것만이 아니고 지식이 지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이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배운 내용을 가지고 살아볼 때 이거 살아봤는데 손해나 살아봤는데 시행착오가 많아 여기까지는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손해나고 시행착오 난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해석해주고 이야기해주는 선배 그런 선생님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델 그런 것들을 다 사제동행의 공동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그런 돕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오늘 뉴스 오보기 시간에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안경승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3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날씨에 봅니다. 11일과 12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13일과 14일은 충청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